제가 먼저 내가 참 미웠나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네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에 질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피어있는 시갑에 음식점을 서성이며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준다 피어있는 시갑에 음식점을 서성이며 만원짜리 거풀린 고맙다며 펑펑 울던 과분한 네 사랑 받은 사람 참 부러워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 피던 아름다운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으로 혼자 울 수 있게 나와 끝까지 이긴 자기 내가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단 말 모든 사람 만나 미안해 너 지도라 갈 수 없지만 아름답 우리 그날 우린 그날 오 metros 내 생각에 그런지 나 이렇게 재밌다 야 정화야 우리 정녕 나 울력하네 잔돈 졸아 나 이거 집 가서 한 번 그기 울력 괜찮아 이거 이제 나 이제 기다려 잔돈 졸아 잔돈 내놔 오천 원짜리 가져왔잖아 으이 힘들어 나 이제 데리부리로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